제가 올해 휴직을 한 게 그거예요. 정리를 좀 해야 돼요. 그동안 33년간 애들과 가르치면서 우리 후배 선생님들한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문법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8품사 이런 것부터 부정사, 부사적인 요법, 목적 결과 원인, 이유조건, 형형사, 부사 순식 다 있대요.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노래로 했을 때 더 기억을 잘 들어요. 목적이 뭐냐 하려고 목적 해본 이 결과 하니까 원인, 하는 걸 원인, 이유 한다면 조건 순서 하려고 그런데 이게 잘 안되면 몸이 먼저 기억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이렇게 하면 뭐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. 의용으로 하려고 목적. 그 다음에 해보니 결과. 결과 종료법. 와보니 사라졌네. 일어나 보니 유명히 되어졌네. 그런 것도 이렇게. 박수.